지난 시즌 삼성생명이 보여줬던 언더더쿠원이 대단했어 4위로 올라갔는데 우리은행과 KB를 꺾고 우승을 했지 나 중계하면서 하도 소리를 질러서 목이 다 나갔다 자 올해는 어떨까?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삼성생명이 4위, BNK섬이 5위인데 승차가 겨우 한 게임이야 두 팀은 스토리가 재밌어 만년 하위 BNK섬은 체질 개선 중이야 BNK섬 감독이 삼성생명의 레전드 박정은 BNK섬 코치가 삼성생명 레전드 변해나 클러치 슈터가 삼성생명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MVP 김한별 반면 삼성생명은 리빌딩 버튼을 누르면서 좀 더 젊어졌지 그래도 배혜윤, 윤례빈, 삼단비 등 재력있는 선수들이 많아 두 팀의 맞대결 전쟁은 3승 2패 삼성생명이 간발의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 득신을 맞이는 오히려 BNK섬이 10.5위야 마지막 맞대결 한 경기 BNK섬이 이겨서 3승 3패 동류를 만들면 어떻게 될지 몰라 4위 자리 누가 가져갈지 궁금하지 않니? 3월 17일 다음주 목요일 저녁 7시 용인에 산다 이거 내가 중계하니까 많이 좀 봐줘 예습 좀 하자 안녕